데드레온 내 사랑에 그대가 부는 나 유긴해 볼게 kayak 2개 남신 내 사랑에 그대가 부르면 얘들아 어떻게 클라置아 아냐 이거 쉬워 그러면 뭐야 우와 왔어? 통했어 우와 네 저 슈가 형이 악자의 친구들을 생각하면서 만든 곡입니다 음 이렇게 탄생한 곡 안 들어볼 수가 없잖아요 조금만 들려주세요 둘 셋 눈꽃이 떨어져요 조금씩 멀어져요 보고 싶다 보고 싶다 싶었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방탄소년단도 여기 백스테이지에는 방탄소년단과 트와이스의 무대가 한참 준비 중입니다 오늘 무대에서는 오늘의 경기에서 많은 안내 crop이 있습니다 화이트너리아 어떤 부분인가요? 하는데 왼쪽 тел 3 저 박진희 목소리 같지 않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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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한 시간들이 매일 부족해 오늘도 시원 내 맘 숨겼었죠 또 다른 시간들이 매일 부족해 저 박진희 목소리 같지 않냐? 저 박진희 목소리 같지 않냐?